오늘은 스스로는 자라지 못하고 나무의 기생 또는 반기생 상태에서 자라는 겨우사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우사리는 우리나라 산에서 예전만 해도 흔히 흔하게 마주치던 그런 기생식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무분별한 채취로 인해서 과거처럼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식물은 아니죠. 주로 뽕나무, 참나무, 밤나무 또한 예외적으로 버드나무들에 자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뽕나무나 참나무에 자라는 이 겨우사리는 식용이 가능합니다만 밤나무나 버드나무에 자라는 겨우사리는 독성이 있답니다. 그래서 드쳐서는 안되겠죠. 그런데 이 겨우사리는 밤나무에서 자라는지 참나무에서 자라는지 구분이 상당히 힘듭니다. 구입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직접 채시를 해서 드시거나 또는 믿을 수 있는 약초 재배자 또는 전문가한테 구입해서 드시는 게 가장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겨우사리는 잎이 무성한 봉과 여름에는 사실 발견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채취하기도 힘들죠. 다 낙엽이 다 떨어지고 난 가을이나 또는 겨울에 채취하기가 가장 쉽게 되겠습니다. 또한 잎이 다 떨어지면 겨우사리가 발견도 상당히 수월하겠죠. 겨우사리는 효능으로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많이 알려진 효능은 역시 항암효과입니다. 항암효과 때문에 이 겨우사를 대부분 많이 채취하고 계시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이 항암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많이 발표되어서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도 합니다. 암 중에도 특히 폐암 심장암 위암 등의 많은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각종 종편이나 TV 프로그램 등에서도 이 겨우사리는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겨우사리 또한 효능으로서는 혈관성 질환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많이 발생하는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 고지혈 같은 그런 혈관질환 관련해 이 겨우사리가 많이 효염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혈관을 타고 흘러내는 코리스텔을 제거해주고 노폐물이 사이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아주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 같은 경우는 인슐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서 혈당을 정상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이 겨우사리가 하고 있습니다. 다른 약제 중에서도 염증증 질환에 쓰는 게 상당히 많은데요. 겨우사리 또한 관절통 신경통 관절염 같은 염증 질환까지 치료해준다 하니까 이 겨우사리는 상당한 약제로서는 아주 좋은 약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에는 큰 부작이 없기 때문에 이 겨우사리를 많이 또 사용하고 계시고요. 겨우사리는 스스로를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광합성 식물입니다. 초록색을 스스로 띕니다. 그래서 신기한 식물이죠. 보통 이렇게 해서 기생하는 식물들은 초록색을 잘 안 띄는데 이 겨우사리는 기생을 살면서도 초록색을 띄는 희한한 식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식물들이 겨울을 준비하고 색깔이 변하고 잎이 떨어지고 그렇게 하는데도 이 겨우사리는 나무에 붙어서 자기는 파랗게 자르는 그런 특이한 성질을 갖고 있어서 좀 희한한 식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만큼 좋은 효능을 가진 겨우사리 그러나 항상 채취하는 것은 깨끗한 곳에서 청장한 지혜에서 채취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항상 유용한 약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숨 마실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